아가야가 지금 쪼글쪼글한 거 패지고 있다 응 지금 이 손발에 지금 이 손발 생기고 있다 이것만 좀 떨어지면 되겠는데 여기 떨어지고 있게 좀 더 시커먼 게 빠지고 있어 그니까 아가 전작인물 사유 내 엔다무신 거 아냐 네 손 참 곱다 야 내 손보다 네 손 보니깐 와라 본노 내 아닌 거 봐봐야겠다 응 내 손발 내 손발 내 손발 내 손발 내 손발 내 손발 마씨 에이 나 또 크 сложно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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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나섰네 응 우리 로또 장난치야 장난 어이구 발톱도 빼고 피부가 혼자 똥꼬에서 거의 나섰는데 똥꼬 나섰어? 거의 낫고 있는데 굳이 꼭 병원에 안 갈 정도로 많이 낫고 있다 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보긴 가보자 아이고 배가 빵빵 엄마가 잘 미났네 엄마가 잘 미났네 지가 잘 못더라 지가 쩍쩍쩍 빨아무자 내가 뭐 잘 미났네 장난쳐 자아가 빠는 입이 보통이야 장난쳐 응? 응? 크다고 응? 이거라 이거라 강아지만 보니까 고양이 보니까 신기하지 아이고 고양이 언니가 중성화 많이 시켰다 이거 응? 아 다 회사 고양이야 회사에서 중성화 시켜갖고 아이고 저녁네 뽀뽀에 먹방 뽀뽀에 먹방 뽀뽀에 먹방 그냥 먹방 뽀뽀에 먹방 뽀뽀에 먹방 저장 못 찍는 게 아이고 잘 먹네 대박이다 많이 먹었어? 많이 먹으시오 많이 먹으시오